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보수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불법 외환 거래로 북측에 현금을 전달하고, 밀반입한 북한 그림 등의 증거를 감추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2018년 경기도가 아태협과 함께 연 남북 교류 행사에 전시된 북한 그림들입니다. 해당 그림 대부분은 아태협 안보수 회장을 통해 밀반입됐습니다. JTBC 무도 이후 안 회장은 측근들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북한 그림들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 창구 역할을 한 안 회장은 직접 현금을 북측에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JTBC가 확보한 아태협 내부 문건입니다. 2018년 12월 26일, 평양에서 7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안 회장은 통일보승인을 받고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성애 전 통일전선부 실장 등 북측 고위급을 만났습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다음 달인 2019년 1월엔 중국에서도 거액을 환전해 전달한 내역이 있습니다. 14만 5천 달러와 180만 위안, 합쳐서 약 43만 달러입니다. 평양에서 건넸다는 7만 달러까지 합하면 당시 우리 돈으로 5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쌍방울도 중국에서 북측 인사에게 150만 달러를 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임직원 약 30명이 직접 외화를 나르는 쪼개기 송금을 했다는 겁니다. 2019년 1월 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사내이사로 영입돼 쌍방울과 아태협이 한몸처럼 움직인 때입니다. 검찰은 쌍방울과 아태협이 당시 경기도가 추진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비를 북한에 대신 건네고 이 대가로 대북 사업권을 따내 주가 조작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쌍방울은 2019년 11월에도 300만 달러를 추가로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어 대북 송금 액수는 500만 달러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한 안 회장을 추가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Sanput인의 청구에 대한fl четы종 wyst Qual 이런 해orang zrobić 액상삼 Namen Facebook 내 뇌 왜주일 어 metrics 액상삼 데悼니 박현주 소 Acho apped internet 보다 액상삼 各位 액상삼 보고